지아의 리드폭도 사내 주류하니까 또 뭐가 투척이 됐네 아! 왼쪽에 큽니다! 당장 쪽! 당장 넘어갈 듯! 넘어갑니다! 박경수의 그랜드사임! 시즌 첫 홈런을 말루 홈런으로 신고하고 있는 박경수 선수입니다 스코어 9대4 다섯 정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 박경수의 말루 홈런 자, 왼볼 다음에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볍게 친 것이 말로는 지금 뭐 치는 중간에 일단 타점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홈런이 될 거라고는 거의 생각 안했거든요 어제 곽정채와 그리고 오늘 손영민 아주 큰 홈런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타슨이 LG가 상당히 활발하다 그랬는데 오늘도 하이타슨은 매기를 떨치네요 조인성 2타점 오지완 2타점 박경수 4타점 그죠? 예 그러다 1번 2대행까지 그러니까 계속 7,8,9,1,2에서 뭘 많이 만들어냈는데 오늘도 1번까지 좋았어요 예 시즌 첫 홈런 아! 115km의 공대 몸쪽이에요 지금도 가볍게 나왔거든요 예 차미 LG의 하이타슨은 대단합니다 예 7,8,9,1 오늘이 이번 시즌은 예 또 꾸르덱이 앞으로 지금 조인성 선수부터 출발하는 오늘 경기에서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선보이고 있군요 그린업 트리오 얘기하는 게 되게 삼소문을 얘기하면서 청소를 새해 타작한다 예 거기까지 아 peur 아이 af 아 пят 이 아 다음에 아 이 내